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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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센팀 안녕하세요 센팀입니다 사랑하는 센팀 이럴 아기 제가 세븐션을 장려한 통장이 났고 있는데 어떤 필요성 투어로도 제가 택배로 왔었는데 이렇게 타이 케이팝 아티스트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진짜 우리 멤버들도 작년에 투어를 열심히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캐럿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같이 고생해서 스페어팬들 우리 미션님들 그리고 JTBC 스튜디오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내년의 밤 올해도 열심히 S&M에서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캐럿을 감사합니다 좋은 날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Q.